눈앞에서 사라진 김밥을 보면서 3%와 전문가들 이렇게 뭉친 게 좀 허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까지 저희 방송 시작하고 그건 5시간 될 때까지 3만여 분, 3만 3천 분 가까이가 저희 방송을 지켜주시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밤 12시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돌 되실 분 모시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원래 오시는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또 특별한 날이지 않겠습니까 미국 대선입니다 선거 중간중간 보고 계시죠 네 중간중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한 대로 좀 가고 있습니까 예측 별로 못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뉴스플로이로 보고 제 주관적인 예측은 감히 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경제에게 혹은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좀 안 좋은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실 만한 사례 같은 게 좀 있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된 내용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장은 어떻든 간에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요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정확히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갈 수 있는데 불확실성이 앞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투자 전략을 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지켜보자는 관점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의 경험상 볼 때 이런 빅 이벤트가 있었을 때 우리가 예상 범위를 벗어났을 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큰 사건이 아니었을 수도 불구하고 예상과 빗나갔을 때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시장에서 좀 조마조마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마조마한 분위기 조마조마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제가 지금 대선 상황 잠깐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컴퓨터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AP 언론사를 통해서 저희가 AP통신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바이든 131명 트럼프 9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주로 바이든 후보가 콜로라도 그리고 뉴멕시코 그리고 일리노이 버지니아 뉴욕 등 오른쪽은 거의 바이든 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 켄터키, 테네시, 알라바마, 미시시피, 오클라우마 등등은 트럼프가 현재 선거인단을 획득한 걸로 가져간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131대 92 과연 이 숫자가 또 어떻게 바뀔지 시시각각으로 저희가 전해드릴 거고요 자 우리 박병창 부장인과 함께 또 계속해서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2000년, 2004년, 2008년, 12년, 16년 등등이 쭉 있었는데 이때 예를 들면 대통령 때문에 혹은 선거 때문에 어떤 경기의 사이클 같은 게 주가의 사이클 같은 게 크게 출렁이기도 하고 합니까 원래?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선 우리가 특집 방송을 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대선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누가 되어서 경기가 좋아지고 누가 되어서 경기가 나빠지고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상당히 트럼프가 지금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바뀡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바이든 쪽으로 베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전일 시장 보면 어제 유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쪽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제조업과 은행이 상승을 하고 반면에 비테크주는 1에서 2%뿐이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장주 중에서 전기차는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바이든의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난 6월에 블런버그에서 바이든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에 편입된 것은 바이든과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해서 통신 인프라 이런 섹터에 종목들을 넣어서 30개 종목으로 만들었거든요 결과를 봤더니 S&P500의 지수의 상승폭보다 24%는 아웃포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월가에서는 바이든에 베팅을 하고 있고 어제도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시장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시장에서는 항상 내 예상에서 벗어났을 때 약간 하락하는 텐트럼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안해하는 것이 전반적인 것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잠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불안 상황이 생기면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 경제에서 경기부양책이 지연될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경기부양책이 지연될까 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핵심 요소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지난 대선 연도의 경험을 2000년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 언급을 드리면요 2000년도까지가 클린턴이었고요 그리고 대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2008년까지 있었고 2008년도까지 부시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선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돼서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도까지가 있었고 2017년에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저도 이걸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0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IT 버블 붕괴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 IT 버블 있었죠 그리고 2008년도에 부시 정권의 말기에 글로벌 금융위가 있었습니다 오바마 시기에 2016년도에 그런 건 없었지만 실제로 2016년도에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도에 트럼프가 말긴지 아닌지는 대선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태가 있었어요 이벤트, 빅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좋아졌다가 나빠졌거나 나빠졌다가 좋아졌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방향의 속도만 조절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뒤집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0년도에 IT 버블 붕괴가 됐던 게 크린턴 대통령 때문일까요? 또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이 된 게 부시 대통령 때문일까요? 이번에 위기가 발생이 된 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건 트럼프 때문에 된 걸까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정치적인 부분은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니까 정치적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으로 흘러가지만 경기 흐름은 경기 흐름대로 그 자체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로 꺾인 경기 회복과 그리고 비정장석으로 유동성을 풀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 이 과제를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빠르게 일관성 있게 할 것인가 때문에 누가 될 것인가에 신경을 쓰는 것이고 어떤 정책이 나올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지 실제로 전체적인 흐름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대선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랑 혹시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환율이랑 금값 이런 것들이 약간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45원 10전 그러니까 12원 정도가 올라간 것 같고요 원유도 약간 상승 상황이고 그다음에 국제 금값도 1908.5달러 그래서 18달러 정도가 올라간 걸로 지금 보이는데 18달러 정도가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이 정도면 좀 변동이 좀 큰 정도 수준인 거죠 환율은 좀 변동성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크게 보여주지는 않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시작 안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가 이번 주에 돌아서면서 약간 변동이 좀 생겼습니다 환율 부분에는 그동안 아시아 이머징 통화가치가 좀 강세였고요 그리고 달러가 좀 약세였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게 좀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숙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 자체가 어떤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 어떤 정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겠지만 정책의 변화가 생기고 그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매크로의 역량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분들을 일단 들으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변화에서는 가장 큰 것이 조세 정책 변화와 그리고 재정 정책 규모 그리고 경기 부양의 지원 산업 그리고 대외 정책 반독점 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트럼프 쪽은 세금 인하할 것이고 확장 재정 할 것이고 빅테크나 에너지 쪽이 또 강세이고 그리고 강성 정책을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우호적 환경이 될 것이다 바이든은 그 반대쪽으로 보면 되니까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것이 많은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단기 충격 후에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존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지금 현재 성장주의 빅테크 쪽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지금하고 단기적으로 좀 충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예상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장에 큰 충격 없이 원래 바다 방역으로 갈 것이다 원래 정책대로 갈 것이다 이런 기조인 것이고요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바이든이 되면 트럼프보다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때보다 바이든이 민주당이 되면 경기 부양 정책의 부양에 하는 재원이 훨씬 더 크게 경기 부양을 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역시도 똑같이 중요한 것은 시장은 누가 되든 간에 빨리 이 불확실성이 소멸이 되고 그리고 경기 부양 책을 빨리 시행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빨리 둔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되고 지금 하원은 빼고요 상원하고 조합을 할 때 트럼프 되고 그리고 공화당 상원 그리고 바이든이 되고 공화당 상원 이렇게 조합을 해서 네 가지 매트를 하잖아요 가장 좋지 않은 조합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상원에 되는 것 이것을 가장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바이든은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을 재정 정책을 확대해서 하려고 시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상원의 공화당이 우세하면 그러면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부양 책이 빨리 안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 규모가 축소되거나 빨리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좋지 않은 조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조합이든 어떤 말을 하든 미사용을 쓰든 간에 결국은 경기 부양 책을 어느 규모로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여기에 시장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좀 전에 환율 말씀하셔서 지금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래 미국은 그렇고 정치, 사회, 문화 이거는 우리가 논할 문제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부분에서 미국이나 유럽, 중국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역을 줄 것이냐 이걸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것들을 잘 생각해보면 중국이나 유럽과 무역전쟁에서 굉장히 강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입지가 굉장히 없었어요 우리가 운순의 폭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 시절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는 트럼프 때보다는 그래도 한국과 중국과 미국의 무역이나 이런 가치사슬이 원활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했어요 이런 부분이 된다면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이 재정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경기 부양이 되고 경기 부양과 더불어서 한중미 무역 교육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환율에 있어서도 이머지 마켓의 환율이 강화가 된다는 점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효과는 뭐냐면 수출 기업이나 시크릿컬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점이 한 가지는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원화 강세가 되면서 환율의 효과를 늘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내년에 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내년에 우리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쪽으로 바라볼 수 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말되면 여러분 각 증권사에서 내년도의 전망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의 전망을 좋게 보는 증권사의 쪽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쪽의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 이 기대의 기반으로는 제안으로는 지금 바이든이 되는 게 더 좋다라고 지금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망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게 없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바이든이 될 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석들을 하신다 이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트럼프가 우세다 바이든이 우세다 여러분도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고 아마 각자 접하는 정보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는 트럼프가 지금 더 많이 확보한 걸로 나오고 어디는 또 바이든이 더 많이 확보한 걸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거기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통적으로 보면 AP의 결과를 많이들 신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AP통신의 결과를 많이들 신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특정 언론사 같은 경우는 약간의 또 외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통신사 중에 AP통신의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확보된 선거인단 수는 바이든이 131개 그리고 트럼프가 92개로 AP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플로리다가 굉장히 관심 지역인데 아까 거의 90% 가까운 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플로리다는 현재 51.29 대 47.79로 격차가 아까보다 조금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플로리다는 지금 특별한 변수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마도 트럼프에게 트럼프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찾으시면서 여러분 뭐 지도에서 막 이렇게 위쪽 찾으시는데요 위쪽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이 노스라고 해서 위쪽 아닙니다 약간 저 동쪽에서 해안까지 약간 남쪽에 있습니다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으니까 캐롤라이나 중의 위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노스라고 맨 윗줄에서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부장인과 함께 지금 트럼프가 됐을 때 그리고 바이든이 됐을 때의 어떤 전략들 어떤 스탠스들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 말씀을 좀 나누고 있고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계속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막 계속 개표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더 우세하다 또는 누가 됐을 때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오늘 저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냐면 사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냥 생각나게 말씀 좀 드리면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분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빼고 나는 그냥 순전히 개인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미국의 대선의 움직임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그냥 남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집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재미있게 보시는 게 그냥 그 자체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저는 심지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워낙 큰 집이라 우리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우리 집 안에서 이런 싸움이 있었다 그러면 재미있는 게 아니죠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주긴 하지만 남의 싸움이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제가 남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 되든 간에 그리고 어떤 것이 유리하고 덜 유리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결과는 이 미국 대선의 결과 무관하게 전체적인 대세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이 원래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 무관한 대세의 흐름이라는 게 두 가지 여러 가지가 많지만 두 가지만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식 시장은 경기 사이클에 연동하는데요 경기 사이클에 연동하는 것이 금리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의 국제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30년 동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금리 사이클도 연동해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 사이사이에서 기준금리가 위험할 때는 제로금리 갔다가 좋을 때는 좀 올렸다 하면서 시중 유동성 조절하는 그런 역할만 한 것이거든요 그걸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1990년대 말에 6%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닷컴버블 붕괴가 생겼죠 그러면서 곧바로 기준금리를 내려서 1%로 인하를 했어요 그랬다가 2004년부터 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2004년부터 금리 인상하기 시작을 해서 5.25%까지 인상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거든요 곧바로 또 제로금리로 인하시켜버렸습니다 금리를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 금리가 지금 제로금리라서 금리가 굉장히 낮은 것 같지만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미국은 금리를 야금야금 올리기 시작을 해서 2.25%까지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힘들어지니까 보험성 인하라고 하면서 약간 낮춰서 금리를 1.5%까지 낮췄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3월에 한 달에 두 차례에서 금리 인하면서 곧바로 제로금리를 맞춰놨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똑같은 패턴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요 시장이 위험하고 금시스템이 위험해질 때마다 어떤 위험이 발생할 때마다 금리를 제로금리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로금리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것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금리를 다시 올렸다는 거죠 결국은 그 금리를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선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는 경기가 좋아지는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상과 시장은 같이 올라갔고 금리 인상 과정 속에서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준이 되면 금리 인하와 양적화나 그리고 이런 정책 유동성 정책으로 인해서 이 부작용을 해서 버블의 붕괴는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역사상 가장 지금 유동성을 많이 풀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정상적으로 회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은 유동성의 버블 붕괴는 또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차후에 남아있습니다 그게 나중일이니까 지금 오늘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금리나 제로금리를 만들고 그리고 QE를 하는 동안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경기 회복을 견인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금 누가 되느냐를 왜 자꾸 따지냐면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부양책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확산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경기 부양책을 얼마나 더 강력하게 누가 더 빨리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하느냐 여기를 신경 쓰기 때문에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결국은 대세의 흐름은 경기 부양책을 할 것이고 경기 건 서서히 회복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유동성을 조금씩 회수할 것이고 이런 과정을 겪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하나만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기 부양책을 하고 금리는 제로금리 상태니까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워낙 준비하신 게 많아서 조금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 천천히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시간이 짧은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빠른 편이에요 오늘은 17시간입니다 충분히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지금은 제로금리 상태잖아요 앞으로 남은 건 뭐가 남았죠?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경기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를 뭘 해야 되냐면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그것을 하는 과정에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구든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앞으로 시장이 위쪽으로 남아있는 길이 있다 이건 대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누가 되는 거에 따라서 매크로 시황도 있지만 내가 어떤 섹터에서 거래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의견이 분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면 누가 되든 무관한 대세의 흐름이 있습니다 누가 되든 무관한 대세의 흐름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2016년 오르되지 않았어요 다버스 포럼에서 처음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또는 물리학에 융합된 기술로 경제체제 및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기술이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키워드가 어떤 어떤 키워드냐면 초연결, 초지능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전기차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불러드린 키워드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에 있는 산업은 트럼프가 되면 더 좋을까요? 바이든이 되면 더 좋을까요? 또는 트럼프가 되면 나빠집니까? 아니면 바이든이 되면 나빠집니까? 이 산업은 대세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돼도? 네 누가 돼도 대세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중국하고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고 유럽하고 싸우는 거고 무역 분쟁이라고 하면서 관세 갖고 싸우는데 실제의 목적은 관세의 싸움이 아니고 미래의 이 산업을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건 대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탁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언택스 시대가 돼버리니까 더더욱 이러한 산업이 가속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어느 날 뚝 떨어져서 이런 산업이 지금 주의장에서 수혜가 되고 지금 반짝 떠 움직이는 테마처럼 움직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대세의 산업이라는 거죠 즉 정당의 관계 없이 4차 산업의 주도권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 미국과 EU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정부이든 간에 주력 산업으로 비행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되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경기 사이클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경기 회복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은 위로 더 남아있는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과정에 있다 단지 어떤 대통령이 됐을 때 더 빨리하고 정책상 더 강력하게 하고 일관되게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건 시황이고 그러면 나는 어떤 섹터에서 거래할 거냐 누가 되든 어떤 정부가 되든 대세인 섹터에서 내가 거래를 하고 있으면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사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 대선에 박빙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일석으로 충격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걱정을 하지만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미국 시장 그냥 재미있게 미국이 대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대선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참 좋겠는데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미국 대선 중간 과정 좀 몇 개 아까랑 바뀐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AP 역시 기준입니다 바이든이 131개의 선거인단을 131명의 선거인단을 그리고 트럼프가 98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이든이 우세인 상황이고요 관심이 많으셨던 텍사스 쪽이 아까는 바이든이 좀 우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트럼프 우세로 돌아섰고요 노스캐롤라이나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아주 박빙으로 또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이제 트럼프 쪽으로 갔고요 플로리다는 아마도 트럼프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병장 부장님과 함께 증시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마침 또 제 옆에 김밥 드시고 오신 분이 계셔서 그분께 잠깐 방송을 좀 드리고 저는 뭐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오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함께해 주신 박병장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도 잠시 화면에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장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